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속수감된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의가 지난해 대장동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유동규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진술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인 21일 뉴스타파에 의해 공개가 된 이 정진상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진상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및 사기사건 두 건에 연루됐을 때 수년간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사실이 있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라임 자산운용의 쩐주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위치추적 장치를 끊고 도주한 사실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정진상의가 이달 9일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국회에 있었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민주당의 당직자들도 정진상 실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소재를 은폐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의 정진상이 지난달 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는 유동규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언급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진상 측 관계자는 정진상의 부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하소연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진상이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던져버리라고 지시해서 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김용희의 경우에는 작년에 유동규에게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만 숨어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하라는 등 노골적으로 검찰 출석을 막으려 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재명희에게 보고가 되고 함께 모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한데 이 검찰 수사로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진상과 김용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서 이재명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배임죄 적용, 성남FC 후원금 등 기타 사건과 동시 처리 여부, 국회 체포 동의안 제출 여부가 앞으로 이재명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 배당이익 가운데 세금 및 공통비용 등을 제외한 428억의 소유자를 이재명 측으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희의 차명 지분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이재명의 선거자금 저수지로 보고 이재명의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구도로 사건을 끌고 가려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진상과 김용등 측근들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검찰이 이재명까지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혐의 외에 이 대장동 등 개발사업 최종 결정권자로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선정,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개발 변경, 서판교 터널 개발 계획, 늑장고시 등의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배임죄 적용 검토는 정진상 등 이재명의 최측근이 천화동인 1호 차명 보유 관련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재명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사법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외에도 수원지검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대북사업 지원 및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직간접적인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 사건 중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현재로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 도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사가 비교적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재명이에 대한 기소 의지가 섰을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해서 대장동 사건과 한꺼번에 처리하거나 두 검찰청에서 비슷한 시기에 사건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를 양쪽에서 모두 소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굵직한 사건을 한 번에 털어내는 게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별도의 시점에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도 무방하다는 관측 역시 나오는데 한 법조계 인사는 사건의 성숙도에 맞춰서 차례대로 기소하는 게 합리적인데다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순차적 기소가 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순차적으로 키울 경우 장외투쟁 카드까지 꺼낸 민주당이 손절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후 시나리오는 바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입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법원이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표결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체포동의안 카드를 꺼낼 경우 방탄 단일 대우에 금이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전망도 내놨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반부패수사 2부가 수사하는 사선중지인 노웅래 의원의 뒷돈 의혹에 대해서는 당이 소극적 대응을 하는데 반해서 이재명의 측근인 당직자 정진상과 김용희에 대해서는 결사방어를 벌이는 데 대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들고 고민을 할 시점이라며 검찰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민주당은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졌다 이겁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가기 전에 이재명이가 알아서 지은제를 털어놓고 그 죄값을 달게 치르는 것이 그나마 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호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이는 당을 끌어안고 지금 물기신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 동반 자폭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